오늘은 치매와 신장병증에 좋은 구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기자는 대표적인 무병장수식품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단골약초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예로 100세가 넘는 최고의 장수자에게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서슴없이 구기자를 꾸준히 먹어서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시황은 늙지 않고 오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구기자를 장복하면 몸이 새처럼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기자에는 인체 생리활성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이 고루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사과 12배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53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며 베타인은 미나리와 인진숙 12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응용약물학회지에는 눈에 좋은 제아잔틴과 폴리페놀 아스코르브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과 항노화작용, 시력증진 간보호 항암효과 등의 다종다양한 양리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기자는 활성산소 억제력이 매우 탁월하고 뇌세포 손상 및 뇌신경의 독소 배출을 통해 뇌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기자 추출물을 치매 유전자 세포를 가진 동물에게 투여한 결과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의 침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14에서 24세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구기자를 투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학습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모두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 기억력의 능력이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구기자는 뇌건강기능성 보조식품으로 활용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치매를 비롯 뇌질환과 각종 염증치료에는 구기자로 발효유소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좋고 여러 건강식으로 고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건조된 구기자와 익모초를 각각 7g씩 반반씩 배합해서 감초를 넣고 다닙니다. 음용은 하루 3회 1컵씩 식후에 나누어 복용하면 되고 이들 약제는 뇌어열혈류량 실험에서 중대뇌동맥과 국소뇌열률을 유의있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뇌졸중과 뇌동맥, 뇌경색, 기억력감태, 뇌인지장에 편두통 경감에 효과가 작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기자는 신장손상보호와 신장병증, 고혈압비만 억제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내과 학회지에서 구기자 추출물로 납중독과 중금속 감염에 의한 신장손상에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기자 탕재는 납에 의해 신장조직의 무게가 크게 감소하였고 체중무게와 식이요율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산생되는 혈액요소 질소에 대한 신장조직과 신장기능 손상을 막아 신장병증에 매우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장병 환자의 70%는 고혈압이 동반하게 되고 단백뇨와 요독증 등의 소변에 이상증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20%의 만성심부전이 나타날 때까지 대부분 이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미연의 치료 및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병증에는 구기자 말린 열매 20g에 물 1.5리터를 붓고 따릅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시작해서 약불로 줄인 후 3-4분 정도 더 끌려서 식전공복 30분에 하루 2-3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됩니다. 구기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쓰면서 차갑기 때문에 수족능증이 심하거나 소화기가 허약하신 분들은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아미노산과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 오히려 몸무게를 늘릴 수도 있으니 적정량에 맞게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현재 시장에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